헤비라인으로 갑시다 미디움 한 대 차이가 크긴 한데 우리 구축이 3명이란 말이에요 4명이구나 본진 저격하는 애들이 미디움 라인을 막아줄거야 한번 믿어보겠어 그래서 뭐 구축 4대가 10티어 미디움 한 대 값을 한다 치고 3대가 3대가 268은 제외하고 268은 10티어니까 구축 3대가 10티어 미디움 한 대 분량을 한다고 생각하고 미디움 쌤쌤이라고 생각하고 헤비라인에 힘을 줍시다 는 우리 헤비가 저러갔네? KV 포니깐 상관없다 오! 중활라인 힘 빡 주네 오케이 10티어는 당았네 설마 지나가다가 야이백이 빡 하고 쏘진않겠지? 그런 일은 없는거고 그런 일은 없는거지 어 아 아 아 1, 1, 3이 절로 갔는데? 그래? 10티어 헤비가 절로 갔잖아 근데 나도 그럼 지원하러 가도록 하지 근데 이거 나 길을 몰라요 내가 말했죠? 나 이 게임 길 잘 모른다고 맨날 길을 하라 이 게임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이거 길을 모르니까 아 어디로 가야되 이거? 이거 우려? 아이 미친 내 단점이야 맵을 못 외웠어 아직 이거 봐라 나왔어 수리 어? 아 에픽 이거 역키로 버텨야된다 아니면은 오케이 아버님 잡아줬네 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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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잡아 라인 들어오는거 보고 있었는데 야이백 남았지? 위쪽 라인이 버틸 수 있나? 저 위가 조금 급증이긴 한데 가는 길 없나? 제가 아직 길을 몰라가지고 아 이거 참 무한하구만 야이백이 요비성 이쪽으로 가면 왠지 야이백이 쫄거 같아 나 일로 갈래 세븐 잡으러 가자 아 야이백 저기있네 세븐을 잡을꼬야요 아따 우리 세븐 1대1 지리 이거 과잉하려고 아닙니까 이거 뭐여 사선 막지마라 야아 죽을래 틴키라도 난 모른다 아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이씨 하이튼 뒷라인에 미니백을 안보고 아군 사선 가리는 애들이 있어요 저런 애들이 있어 미니백 확인 안하는 애들 저게 이제 실력차이가 나오는거죠 게임센스라던지 일단 뭐 이긴거 같군 야 야 뭐야 짜식이 말이야 클립식이 확실히 튕길 수 있어 난 뭐 안쏘네 클립식이 확실히 탄이 튀어요 기둥사기기 안좋아 다행히 그냥 ps2 무소운 야이백 짜란짠 짜라라라라란짠 기대사무윰님이 드세요 이제 야이백을 먹겠습니다 트랙을 끊어버렸어 도운디를 먹을려고 했는데 개망한 느낌이네 드문구리야 는 플러스 1 트랙샷 좋은 딜링이었다 꿀딜을 넣었군요 뭐야 아 몇발 삑사리난것 때문에 마스터를 안주나? 아하 아하 IS4가 한발 막았지 그리고 방금 이 I100 쏠때 한발 삑사리났죠 그거 딱 있었으면 마스터는 안주겠다 경험치가 모자라다 도움들이 부족하네 뭔가 아쉽군